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리라고 본인이 예상했겠습니까 이 정도는 적당히 그냥 없애버려도 별 문제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들의 기대와 전망이 맞아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들이 이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내란에 직접 간적으로 관리한 자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용산경찰서장의 그런 죽음을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세상일 앞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살아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선거를 사기를 친다는 이야기는 국가체제를 전복하는 행위에 직접 간접으로 부역한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인 거죠 어쩌면 말과 글로서 표현에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범죄를 이렇게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는 종착역은 거의 지금 경부선에서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가 부산역 여러분들 거의 도착할 정도 부산진구역 정도를 지금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2021년도 부산시장 보궐선거 아마 수일 내로 모든 계산이 끝마치게 되면 2021년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몇 표 정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낱낱이 공개가 될 겁니다 어제와 오늘은 부산광역시의 하태경의 지역구인 해운대구에서 부산시장의 국힘당 후보인 10% 사전투표 득표수를 10%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져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해운대구에 이어가지고 사하구에서도 바로 10%를 가져갔다 이것을 이제 밝힌 거죠 밝혔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동별로 다 조작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동별로 조작을 해서 몇 표를 빼앗아갔는지가 다 나온 거 해운대구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0% 박형준 국힘당 후보에 의해서 10%를 빼앗아간 것이 밝혀졌고 이 수치는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수치의 반이죠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각 구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5%를 다 조작을 했습니다 구청장 선거에서 다 5% 정도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7 보궐선거의 10%를 조작했는데 그것은 문정권 하에서 치료진 선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료질 때는 부산시장선거 6월 1일 지방 4.7 보궐선거에서는 10%를 조작을 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사람들도 쫄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도 발각될 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하도 파헤치니까 중구 5% 서구 5% 동구 5% 영도구 5% 부산진구 5% 2022년도 6월 1일 부산시장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주모입니다 이만큼 빼앗아가지고 밀어넣었던 겁니다 이만큼 빼앗아가지고 이만큼 더했으니까 10%를 조작한 거죠 그러나 2021년도 4.7 보궐선거에서는 10%를 빼앗고 10%를 대했으니까 총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20%를 조작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도 걱정이 된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바뀌고 나서 혹시 좀 심하게 조작하다가 걸리면 골로 간다는 걸 안 거죠 오늘 사하구 여러분들 선거를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행운되고와 마찬가지로 국힘당의 박형준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누가 먹었습니까 더불어미당의 김영춘 후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0%를 빼앗았으니까 다 합치게 되면 20%를 2021년도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이것이 기준이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총 몇 표를 조작하게 된 겁니까 11.6%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사하구도 동별로 몇 표를 여러분들 도덕질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표가 무슨 표입니까 이 중간에 있는 표가 이 수치가 득표율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인 차익값입니다 차익값이 무진장 큽니다 그리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항상 플러스고 박형준 국힘당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는 뭡니까 차익값이 크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박형준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김영춘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정거가 뭐고 이런 거 관계없이 다 발각이 된 거죠 제조공장이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작값이 있고 이 왼쪽에 있는 게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조작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다 원위치시켜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구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 동별로 좌정 1동 좌정 2동 이렇게 좌우로 딱 비교해 보게 되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표가 여러분들 훔친 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하단 제2동 사하구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는 120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하셨다 표를 얼마나 만큼 여러분들 박형준 후보와 함께 빼앗았습니까 166.30표 반올림하면 166표입니다 166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김영춘 후보는 166표를 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40표밖에 못 받았는데 전산조작을 통해 166표를 더해 가지고 120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께서 발표하셨다는 겁니다 선관위께서 발표하셨으니까 누가 조작했습니까 선관위께서 조작한 거겠죠 여러분들 선거관리비원회는 박형준 후보는 하단 제2동에서 관내 사진투표에서 1663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착한 표를 훔쳐간 것이 발각된 겁니다 162.06표 162표를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박형준 후보는 진짜로 1789표를 받았는데 162표를 빼앗겨 가지고 선관위께서 1626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모든 자료가 조작된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제조한 겁니다 생산한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죠 이거를 다 듣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과 식자청들의 생각입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모든 데서를 다 조작을 한 거죠 중구 영동구 서구에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어민국의 당은 플러스 6.7%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6.7%가 많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6.7% 더 얹어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어디서 소싱했습니까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박형준이 6.4% 빼앗은 겁니다 그 다음에 손상부가 0.1% 빼앗은 겁니다 그걸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다 홀카닥 하고 먹은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1년 4.7 보궐선거가 마치고 2021년 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마치게 되면 대한민국의 2016년부터 모든 선거가 끝나게 됩니다 전부다 조작한 겁니다 2016년 총선 빼고 전산 조작을 한 거죠 정거물은 중앙선거관리내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모두 다 규칙과 패턴이 찾아진 겁니다 미래통합당이나 여러분 국힘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긴 겁니다 모든 공은 제야 전문가에게 돌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상 가장 길게 했는데 오늘 좀 가볍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방송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실시간 참여하신 분이 숫자가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eep on going입니다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정도 탄압하게 되면 그만둘 줄 알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패배하는 날까지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다 감사합니다.